이렇게 단무지 애들 이렇게 입에 쏙 넣어드리면서 땀 흘리면서 화해하는 걸 그랬는데 사실 그거 매긴다고 화해가 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날인가 일주일 뒤인가 2주 뒤인가 이제 만났어요 술 한잔하자고 술 한잔 사줄게 그래서 갔는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굉장히 강한 분이거든요 약간 이렇게 멘탈이 강하고 뭐 자기한테 뭐 이렇게 했다고 뭐 아이고 미안한다 이런 성격이 아니에요 근데 그날은 뭔가 얘기를 하면서 진심으로 그런가 너무 미안했다 이슈아 미안했어 내가 사실 너에 대해서 잘 몰랐어 알았다면 알았다면 내가 욕을 했겠어 한잔하면서 푸자고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나보다 더 똑같아 그러면서 내가 그때 그 단무지 하나 줬던 거 뭐 그거 내가 받았으니까 어 요 수박 하나 해 그러면서 안주 주시고 되게 깊은 대화를 하면서 아 형이 되게 괜찮은 형이구나 아니 제가 있잖아요 저는 또 제 스타일을 끝까지 갖고 가는 게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술 먹고 나서 이 친구가 취했는데 그냥 두고 갔어요 아니 두고 갔어요 진짜 두고 갔어요? 슈퍼에서 자단을 새벽에 일어나서 잘 갔다 그러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 술을 잘 못 먹을 때였거든요 지금은 조금 들었는데 먹다가 또 형이고 형이고 좀 어렵고 그래서 이렇게 막 계속 한잔 한잔 짠 하면서 먹다가 너무 기절을 했는데 목소리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제가 눈을 뜰 수가 없었는데 너무 취해가지고 목소리가 돼요 옆에 그 어떤 일하시는 분한테 어 이 친구 말이야 나랑 이렇게 술 먹었는데 얘 참 착한 놈이야 아침까지 잘 봐주고 택시표에서 보내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요 지난번에도 이제 같이 술 한잔 먹었잖아요 제 후배랑 해가지고 근데 이제 문희준씨 그 예전에 뭐 그 뭐 사먹 그 얘기 어 그때 이렇게 뭐 여자친구한테 뭐 그런 얘기들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와 다른 사람들 아무도 얘기하는데 나한테만 얘기한다고 문자로 그 이제 여성분의 이름을 보내 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 후배가 있었거든요 나한테 너무 궁금하다고 누구냐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성만 가르치죠 안 가르쳐주기로 했잖아! 이니셜도 알려준다면서! 아니야 이름은 얘기 안 했어! 히든아 이름은 얘기 안 했어! 그럼 시성이에요? 시성 아니야! 시성 아니야! 저러면서 가운데 글자 하나 알려줘! 아니야 아니야! 마지막 글자 하나 알려줘! 그 친구가 술값을 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성만 알리게 됐어! 히든아 알았지? 걱정하지 마! 다른 분한테는 맨 끝 글자만 가르쳐주고 어떤 분한테는 가운데! 그래서 그 세 분이 모이면 근데 이게 사실 뭐 제가 알려주겠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걸 너무 못 참아요! 너무 궁금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다른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이 얘기만 진짜 3, 40분 물어봤어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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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누구야! 아니 그러니까 누구길래 그래!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야! 다수야! 연기자야! 누구야! 나보다 더 똑같아! 나보다 더 똑같아! 우와! 계속! 누구야! 정말 사람치겠다! 뭐야! 진짜 똑같이 따라해! 나보다 더 똑같아! 은지원 씨 풍문! 소속사 대표예요 은지원 씨가 근데 본인 활동만 욕심내고 소속 가수들을 내팽개쳐서 다들 소속사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 아! 소속사에 누구누구 속해있죠 지금? 나갈 사람이 없는데 거의 그래요 맞다 갈 데도 없는 친구들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누구 있죠 지금? 나가도 전 환영입니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해먹을 아세요 소은 선생님이다 길밀씨도 있고 타이푼 친구도 있는데 타이푼 친구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아니 사장인데 몰라요? 서로 친구다 보니까 프라이브 때문에 제가 은지원 씨 회사의 7월 스케줄을 보고 왔어요 근데 29개 중에 21개가 은지원 씨 있거든요 그리고 다 대부분 굵직한 예능이고 다른 가수들이 있는 게 그나마 라디오 근데 타이푼는 일을 안 잡아줘서 그런지 알아서 일을 잡아와서 합니다 지금도 뉴질랜드 가서 뉴질랜드 힙합 아티스트랑 앨범 내고 뮤직비디오 찍고 그러고 있어요 잘하고 있네 반복하고 있으니까 근데 떠도 돼요 타이푼 타이푼 같은 경우는 둘이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어디가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사진을 올린대요 사진을 올리면 이제 막 그런 글들의 상처를 받더라고요 아티스트